헤헤! 신나게 놀아볼까? 쿠라 존나 까네 지가 36이란다 멍까고 있네 뒤질라고 뻥이야 뻥 개뻥이야 개뻥 개뻥이야 개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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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믿지마 야 무슨 36살 지금 롤르를 하고 있어 방송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롤르를 하고 벗은 거의 터졌다고 봐야된다 이거 정글 마라 먹었고 이즈가 암탈을 뺏었냐? 못뺏었어? 아 뭐야 빵텅도 오고있어? 아 뭐야 시발 빵텅도 오고있냐? 아 미친새끼네 정글이 안갔어? 개새끼들이네 아주 그냥 무빙 안해야돼 그냥 이런거 무빙 아 c8 아 개새끼가 예측을 해 c8람이 감사 오 오나보네 오 오는거 같아요 108r30 아 c바나 아 c반 주춤주춤 족갔네 cβα 아 아 젖나 편캔 c8 아 아 아우, X나 짜증나 아, X나 X발 공속 X 같아 가지고 주춤주춤 X나 짜증나 그 X발 그 소란 안 쏴 가지고 X나 빡치네 하아, X발 힐 힐 힐 힐 자 삐정각인데 와 시발 여길 또 끌고 들어가면 와 대박이다 이거 와 여기도 와드가 되어있어 아 이 게임은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이건 야 솔직히 나같은 경우는 이번판에 맞다가 끝났다 솔직히 정글 터지고 어 어 터져도 재밌지 않나 쎄네 어 음 치자 치자 됐다 치자 이젠 쳐야 될 것 같애 무빙 연습한다 씨발 아 아... C- Oh 아...간만에 이런게 나오네요 이렇게 서진게임 없었는데 원딜 정글 아니 형 나는 죽은게 EDS가 전부였어 위드탑 정글 다투셔도 형 나는 지금 썰앤치면서 멘탈 나간 다음에 죽은거지 이거 내 탓하네 와 진짜 이즈리얼 미친새끼 아니야? 나 솔직히 말해서 우물에서 죽은거잖아 이 안쪽에서 썰앤장난치다가 멘탈 나가서 썰앤쳐달라고 이건 나한테 씨발 남탓하네 미친새끼 아니냐 저거? 아 저거 미친놈 아니냐? 저거 이즈리얼? 솔직히 말해서 이거 너무 터져가지고 썰앤치자고 썰앤치오를 나 20분부터 말했어 이건 아니다 야아 이걸 씨발 얼릴려고 쓰레기라 하네 참 기가차가지고 아아 진짜 씨발 기가차가지고 화가나되니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하네요 아 진짜 방금전에 너무했어요 진짜